안녕하세요 부자댐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3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검단 신도시 로테캐슬 넥스티엘 분양 소식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공급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61-1 검단 신도시 RC1 블록이라고 하고요. 공급 규모는 372세대입니다. 무니처 1899-9577 모집공고문 보시려면 해당 버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입주자 모집공고를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8일인데 그 전에 모집공고는 9월 22일에 났습니다. 특별공급은 10월 10일, 1순위는 10월 11일, 2순위는 10월 12일 이렇게 기타지역 해당지역 모두 동일하고요. 그리고 계약일은 10월 30일에서 11월 2일까지 라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거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검단 신도시 로테캐슬 엑스티엘에서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공급 대상은 거의 84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죠. 84A, 84B, 84C, 84D 그리고 108타입 A, 108A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4A타입은 134세대, 그리고 84B타입은 26세대, 84C타입은 106세대, 84D타입은 50세대, 108A타입은 56세대에서요. 총 372세대가 분양되고요. 그리고 특별공급 대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공급금액 보시면 84A타입은 5877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84B는 동일하고 84C는 5848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D타입은 57890만원, 그리고 108A타입은 7억원대 형성됐네요. 7억 5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사업 정보를 한번 볼게요. 사업 개요 보시면 여기 단지명은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이고요.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6층에서 29층 4개동으로 이루어졌고요. 총 372세대입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61-11원, 그리고 분양시기는 2023년 10월 예정이고요. 입주시기는 2026년 4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감도 투시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시도죠. 그리고 광역조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찾아오시는 길 보면 현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61-1이고요. 여기 있죠.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여기에 이제 현장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한번 볼게요. 단지 배치도는 총 4개동을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9101동 있고요. 9102동, 9103동, 910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여기 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요.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마련이 될 것 같고요. 보행자 통로는 이쪽으로 진입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출입구가 두 개 있죠. 그리고 입지안경 보시죠. 보면은 인천 1호선 101역사 주변입니다. 여기 지금 예정인데 101역사 주변이고요. 그리고 중심 상업지로 바로 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빠른 교통, 더 편리한 생활, 더 가까운 교육, 더 쾌적한 자연 이렇게 4가지의 모토로 해당 선전, 광고를 하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볼게요. 이어서 7가지의 프리미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역세권 중심입니다. 인천 1호선 101역사 초역세권에 누리는 편리한 중심생활 그리고 계속 교통망, 인천 1호선 연장 및 원당 테리강 광역도로 등 다양한 광역도로 개통 예정 생활 인프라 집중, 중심 상업지구 바로 앞,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이용 편리하고요.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인근 계양천 수변공원과 아라 센트럴 파크를 누리는 쾌적한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 미래가치인데요. 완벽한 인프라와 인천 법조타운 예정이죠. 더 기대되는 미래가 있고 8사 제곱 유택형 위주로요. 선호도가 높죠. 그리고 롯데캐슬의 브랜드 파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일정 보시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입주자 모집 공고는 22일, 9월 22일에 낳고 그리고 10월 6일부터 7일까지, 9일까지죠. 9일까지는 견본주택을 오픈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10일 특별공급 11일은 1순위 청약, 12일은 2순위 청약 이런 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8일, 그리고 당첨자 서류 접수는 19일부터 23일 이렇게 될 것 같고 정당 계약은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4차에 걸쳐서요. 그리고 청약 안내에 대해서도 혹시나 궁금하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 한번 볼게요. 본아파트는 2023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본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이름은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건설 지역은요. 인천광역시 서구죠. 주택법 제63조 2에 의해 비투기 과열지고 및 비청약 과열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아파트는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실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수도권 비투기 과열지고 및 비청약 과열지역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용주택이죠. 당첨자로서 산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아파트의 청약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고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대기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는 점. 신청 자격은요.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 서류를 통해서요. 사업주체에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우선 일반공급증 1순위는 필요하죠. 청약통장이.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필요합니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은 특별공급도 3년이고요.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일반공급은 단 3년 똑같죠. 역시나 동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로 거주 의무기간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죠. 그리고 특별공급 1순위 2순위에 대한 청약계약 주요 일정이니까요. 위에서 말씀드렸죠.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보시죠. 주택공급의 가당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과 서구청 주택과 그리고 공급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원당동 1061-1 검단신도시 RC1 블록 공급규모는 아파트 지하 2층부터 해서요. 지상 26에서 29층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372세대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4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8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타입만 108A타입이죠. 56세대네요. 그러면 분양가 한번 보죠. 공급금액 84A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4억 9,990만원 그리고 최고가가 5억 8,770만원 84B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4억 9,990만원 그리고 최고가는 5억 8,770만원 이렇게 책정됐고 84C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4억 9,890만원 최고가가 5억 8,480만원 84A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4억 9,490만원 최저가가 5억 7,890만원이고요. 마지막으로 84A타입 최저가가 6억 1,210만원 최저가가 7억 5,39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네요. 계약금은 10%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도금 60% 장금 30%로 이루어졌으니까 잘 고민하셔서 자금계획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공동주택의 평영별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우선 스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특별공급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요. 꼭 해당 입주자 모집공급은 사람으로도 받아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자신이 뭘 충족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조건은 되는지 등등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인데요. 최초 입주자 모집공급에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혈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이죠. 민영주택이죠. 1순위 젊은 적 60제곱 초과에서 85제곱 위안 회사 A타입 같은 경우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가점제 납점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는 점 그리고 최초 입주자 모집공급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의면적 85제곱 초과가 있었죠. 한타입 추첨제 100% 적용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기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일정 및 장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9월 18일 수요일 그 외에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당 서류나 자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계약금 중도금 대출 안내에 대해서 한번 보면 문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이자가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 산에서 적용됩니다. 라는 거죠. 결국은 중도금이 다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이 있죠. 제 기준으로 한 천만원 미만이면 진짜 저렴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건 제 주의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84A는 한 770만원 계약금 10% 장금 90% 계약금 10%는 계약시 장금 90%는 입주 지정일시 고요. 그리고 84B 타입도 568만원 정도 하고요. 84C 타입은 244만원 그리고 84D 타입은 735만원 108A 타입은 545만원 이렇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요. 뭐 아래는 추가 선택 판목으로 유상 무상 옵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쭉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좀 더 한번 보죠. 여기 위치가 여기가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렉스트에 여기거든요. 좀 쇠보면 여기죠. 여기 이제 인천 1호선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그 주변에 여기 검단신도시 렉스트 주변에 보면은 검단신도시 모아에가 그랜데 검단신도시 우미린더 캐리티지 등등이 있고요. 수박도 있고요. 공원도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검단이 수변공원도 있죠. 그리고 예정인데요. 인천지방검찰청 법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법조타운도 들어오고요.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백일역사 예정지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도보로 한 4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한번 시세를 봤는데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84제곱 6억원 선으로 낮은 가격 돼있네요. 높은 가격 동일한데 한 6억원 선 오미린더의 헤리티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5억 7천 그리고 대방 디에이트로 범단 신도시 여기는 가격 순으로 보면 여기도 한 6억대 돼있습니다. 많으면 9억대 효과가 올라오고 있고요. 6억에서 9억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시세가요. 그러니 지금 한 5억 8천 정도니까요. 6억 뭐 거의 시세랑 별 차이 없이 분양가 상한제긴 한데 비슷하네요. 현재 시세랑 그리고 법조타운 이라든가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은 위치가 지금 여기죠. 아라동 쪽에 있는데 이런 부분 대양천도 보이고요. 아라보타닉 파크도 여기 있습니다. 주변에 뭐 만수산 이라든가 쾌적한 그런 환경은 조성될 것 같네요. 그런 부분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면 크리미엄을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역세권 중심이었고요. 1호선 아직 예정입니다. 역세권에 누리는 편리한 중심생활 계속 교통 인천 1호선 연장이 되죠. 그리고 원당 테리강 광역도로 그리고 중심 상업지구 바로 아빌에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인근 계양천 수변공원 있었죠. 그리고 아라 센트럴 파크가 있었고요. 인천 법조 타운 예정돼 있는 부분이고 84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에서 84 주택형 위주 입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에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냥 설정 이었습니다. 그냥 내용이었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도전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